바보 온달 최근에 그 드라마가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요 드라마의 배우가 이렇게 바뀌었었죠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바보 온달의 전투지역을 온달 장군의 전투지역을 정확히 알려주는 환남고기 온달 장군과 평강공주의 이야기가 드라마화도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데요 후주의 무죄가 군사를 출동시켜서 요동을 공격하자 왕은 군사를 거느리고 배산의 들판에 나가 싸웠다 온달이 성몽장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배산의 들판이라고 삼국사기에 나오는데 이곳이 명확하게 어디냐 태백의사 고구려 국봉계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대장 온달을 거느리고 갈석산 배찰산 배산의 들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배찰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석산 배찰산을 치고 추격하여 유림간에 이르러 북주를 크게 깨트리셨다 이로써 유림진 동쪽이 모두 평정되었다라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배산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는 배산이고요 그래서 이곳을 보면 유림은 지금의 산서성 경계다 유림간에 이르렀다라고 했죠 북주를 크게 깨트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